로건, 인사해라, 안나 오빠, 안녕? 예쁘지? 먹어, 오빠. 맛있어 치우라고 그치 하나도 안 무섭다 오빠 안나와 오빠, 나 하나도 안 아팠어 빨리 나와서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오빠 노래가 안 아팠어 이거 안나가 훔쳤다고 했잖아요. 로건. 어쩔 수 없었다. 안나는 이약길에 장애물이야. 괜히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긴다고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. 어떻게 안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. 어떻게 사람, 사람이 이런 짓을 해요.